지난해 증권사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맨들, 이른바 영업직원들의 연봉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업계 최고의 순이익을 거둔 메리츠 종금증권. 이 회사 본사 영업 남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회사의 실적이 지난 2014년 1,400억 원에서 작년 2,8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했는데 실적 호조를 이끈 직원들에게 두둑한 보상을 돌려준 겁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낸 HMC 투자증권의 본사 영업 남자 직원들의 연봉도 1억 5천만 원을 기록했고 순이익이 650%나 증가한 현대증권의 리테일 부분 남자 직원의 평균 급여도 1억 3,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동부증권 본사 영업 남자 직원, KB투자증권 영업 남자 직원, IBK투자증권 본사 영업 부분 남자 직원의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의 지갑이 두꺼워진 것은 아닙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 지점 여자 직원의 연봉은 오히려 1.3% 낮아졌습니다. 또 대신증권의 본사관리 영업 직원의 경우도 5%나 연봉이 줄었고 HMC 투자증권의 본사관리 남자 직원의 연봉은 전년과 같았습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직원들은 연봉이 크게 상승했지만 지원부서 직원들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인 겁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증권사의 성과 보수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투자연행 골드만삭스의 경우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34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8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보수가 낮으면 경쟁력 있는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14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세계경쟁력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인력 구인 가능성 항목에서 전체 60개국 가운데 38위에 머물렀습니다. 8위에 오른 홍콩이나 호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참이나 뒤떨어진 수준입니다. 한때 증권사 취직은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자본시장이 많아야 투자자들의 자산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